2023년 최고 경영인상 수상이 있겠습니다. 대학교 때 디저트 회사를 차렸는데 7년 만에 업계 1위로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도도입니다.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네요. 공룡이 왜 멸종한 줄 알아요? 몸값에 걸맞는 성과를 못 내서. 어때? 영생을 사는 기분. 하찮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대몸. 자기도 원래 인간이었으면서 내추럴 본 대몬인 척은. 지옥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했던 신이 선택받은 인간을 대몬으로 만들었다. 선택받은 인간. 이 남자를 버려야 내가 사는데. 이게 다 그 이름 때문이야. 구원. 대표님 괜찮으세요? 악몽을 좀 컸어요. 무슨 악몽이길래 이렇게 식은 땅을.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악몽의 연속?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의사. 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뭐야? 이 판박이 스티커는? 판박이? 이게 왜 안 지어져? 지금은 네 손목에 있지만 원래는 내 거라고. 이런 또라이 같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파투를 내놓아라? 네가 대몬이다. 포켓몬도 아니고 옥을 버리게. 대몬은 또 뭐야? 마귀다! 대몬으로 산 세월만 치면 200살. 아주 고귀한 존재야. 혹시 컨셉? 안 믿는구나. 손목 좀 봐. 어떻게 된 게 인간들은 한 번에 믿는 법이 없어? 나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너 진짜 정체가 뭐야? 너희들은 이렇게도 부르지. 안 봐. 나의 엄청난 능력이 인간의 소목 따위에 달려있다니. 능력이 없어졌다. 적응 안 되네, 진짜. 왜 그렇게 타투에 집착하나 했더니. 힘을 쓰려면 내 옆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명분이 되어줄 그 어떤 역할 같은데. 너, 내 경호원하자. 나보고 지금 하찮은 인간 따위를 지키려는 거야? 내가 죽으면 네 타투는 어떡해? 앞으로 가. 내가 뒤에서 밀착먹 할 테니까. 여기 보안은 철저한 거지. 손목은 왜 잡아? 마음에 평안할까? 앞으로는 항상 이런 거 있자고. 대표님하고 정구원 씨. 수상하잖냐. 내가 보기에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해. 손 좀 주지? 하세요. 가뜩이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심하는데. 나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곤란하다고. 나도 곤란하잖아. 글쎄. 난 상관없어. 정구원 씨죠? 고마워요. 우리 도이 지켜줘서. 우리 도이? 어디 가는데 또. 둘이 할 얘기가 있어. 둘이? 너희들은 항상 좀 끈끈한 게 있었어. 나는 정구원 씨가 아주 수상해요. 경호원이면 경호원답게 선 잘 지키세요. 그쪽이 무슨 자격으로? 뭐가 저렇게 웃겨? 어? 뭐가 저렇게 웃기냐고. 질투하는 거야? 나 질투하고 그런 거 진짜 이해 못하겠던데? 뭔가 잘못됐어. 내가 하찮은 인간 따위한테. 누구야, 그년이? 아휴. 이봐. 나보다 어려? 나 한국무용계의 비욘세 진가영이야. 이사장을 이해하는 유일한 반려인간. 진스타라고. 오빠. 다른 여자 앞에서 함부로 속살 드러내고 그러지 말랬지. 오빠? 이러면 아무리 철벽 쳐도 자꾸 귀찮게 들러붙는단 말이야. 날파리처럼. 누구야? 나의 필요 없잖아. 내가 뭐 잘못했어?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너한테 친절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실수한 것 같네. 도도히. 착각도 참 대단하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유를 말해 뭐가 문제인지. 너랑 엮인 뒤로 다 엉망진창이라고. 지금까지 곁을 줬다가 혼자 남고 그런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 마음에 바리케이트 치는 것도 당연해. 정구원. 도도히? 이럴 리가 없는데. 대표님을 표죽으로 한 범죄가 확실하네요. 도도히가 이번엔 진짜로 죽을 뻔했어. 나 이제 착각 안 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신경 안 쓸 거고. 아무 의미도 되지 않아.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이제 와서 도의를 흔드는 저희가 뭐예요? 특별해진 거야, 그 여자? 다들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난 그냥... 그냥... 네가 죽는 게 싫어. 우리... 나 아아아 아하 흔들리면 안 돼.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아닌데 뭐. 원래 가짜가 더 달콤한 법이니까. 더 나만 진심이네. 갑과 을은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완벽하게 연출한다. 계약은 잊지 않았겠지? 어떻게 해줄까?